오늘도 반소매 옷차림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현재 이 시각 서울 기온 22도를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27도까지 더 오르겠고 대구 낮 기온 29도, 경상과 의성은 무려 30도로 마치 초여름처럼 날씨가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크게 나는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도 충분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종일 탁한 공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존 농도 또한 짙게 나타나는 곳이 꽤 있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북쪽 한기가 유입되면서 날씨가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